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레슨 시청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과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고 저 레슨 스튜디오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저도 이렇게 뜨거울지 몰랐습니다 반응이 제가 그 영상 비거리 밸런스 피닛이 다 좋아지는 영상 원을 그려라 원을 그려라 영상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려라 이거를 벽 앞에다 두고 벽이 있다는 상상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서 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드라이버 프로님 드라이버도 이렇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드라이버는 잘 안돼요 슬라이스 나요 예 맞아요 어려워요 드라이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언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서 드라이버에 대한 추가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놀았어요 자 이쪽에다 하나 둘 셋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숙련을 했기 때문에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치실 때 더 손에 힘이 꽉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 세게 치려고 그러지 이거는 이렇게 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지만 되게 쉬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저는 이것뿐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되게 쉬워요 짧게 잡으세요 그냥 어 짧게 잡으시고요 자 들었어요 짧게 잡고 들어서 자 하나 둘 놓고 돌고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왜 짧게 잡고 치라면요 길게 잡으니까 채가 저기 떨어져 그러니까 뒤딱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뒤딱 날 것 같으니까 자연 자신 있게 팍 돌아야 되는데 이 회전력이 감소가 돼요 이게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라는 거지 하나 둘 셋 그리고 1cm씩 올라가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 안 걸려 이걸 이렇게 연수장 가서 한 3개 치고 조금 길게 놓고 한 3개 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3개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물어봐 우두 뭐 유틸리티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스윙은 다 똑같아요 스윙은 다 똑같은데 단지 무게와 길이와 내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골프의 유행은 없습니다 무조건 정도를 걸으셔야 되고요 정도를 걷기 위해선 어떻게 내가 감을 키워나가야지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은 뭐냐 이 짧은 칼을 들고 있는 거와 긴 창을 들고 있는 거의 차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휘두르는 건 똑같지 나는 이렇게 휘두르는 건 똑같지만 짧은 칼을 들면 여기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랑 긴 창을 들면 이렇게 느낍니다 나의 행위는 똑같지만 무게 중심이 더 바깥에 있고 더 큰 원을 그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이거는 그냥 짧게 잡고 치세요 짧게 잡고 가볍게 치면서 감을 키워나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언이 됐다고 드라이버가 된다? 이건 유행이지 내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하나 둘 놓고 돌고 빈스윙도 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팁을 드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장난 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손장난 치지 마시고 내 몸과 놓고 몸의 회전력으로 치길 바랍니다 기사입니다 모르시면 세종실에 오세요 박가림프였습니다 박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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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